네,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. 제가 사왔어요. 뭔가 엉성하지 않아요? 아, 불량해 주셨어. 이것 때문에 매주 시간을 다 걸렸어요. 언니, 소환빌목을 해줘야 하세요. 잘 사왔다, 개설리즈. 오,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, 놀랐어요. 세븐즈도 예쁘죠? 아까 해보는 거야? 아, 박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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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. 당장 느끼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맞죠? 저희 술은 없어요. 저희 팀 백설공주. 어, 이거 그러면 케이크를 넣으면 좋다고 하라고 해야 되나요? 케이크를 안 넣어요. 저요? 다른데 쓰러워야 되나? 주면서 여러분, 아버지. 열심히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흘렀어? 네. 안 넣어버리는 거야. 네. 정말 능히. 그래서 제가 생각한다는. 어느리? 다시 숙소하는 거.